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의 빨간 주식의 이상루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남겨없이 쏙쏙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일단 오늘 증시에서 코스피가 0.13% 소폭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이 2.19% 오늘 생각보다 상당히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환율이 1239원 74전을 현재 가리키고 있고 오늘 그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 갈등이 상당히 격화되는 부분은 주가의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지금 유동성에 대한 힘으로 지금 증시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오늘 나타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하는 부분이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잠깐만 같이 한번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관련한 내용과 그리고 금리 인하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0.25BP%를 하락을 하면서 다행히도 제가 말씀드린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0.5%를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이 오늘 선 반영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그에 따른 차익매물도 조금 나타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토류 그리고 대도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수혜주들이 오늘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되어줘야 되는데요. 또다시 우리가 처음에 31번 환자 때문에 상당 부분 애를 먹었죠. 31번 환자 때문에 신천지 쪽으로 엄청나게 퍼지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거미줄과 같아요. 아무리 사람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몇 명에 대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여기에서 또 몇 명의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31번 환자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것을 일부 잡아 나가면서 멈춰졌다면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에는 또 인천발 또 학원 강사 또 그 중간에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번에 이제 쿠팡 물류센터까지도 들어가면서 오늘 확진자 수가 상당 부분 늘어나버렸습니다. 빨리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종식되어 줘야 되는데 하지만 시장 자체 시장만을 봤을 때는 또다시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반등을 좀 움직이는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홍콩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일단은 따로 영상을 떠났습니다. 그 영상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꼭 한 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고 이 뒤에 링크로 다시 한번 더 걸어놓겠습니다. 자 일단 홍콩의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을 위해서 초안이 현재 통과됐다. 표결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거기에 미국이 현재 강력 반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5월 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에서도 제가 판매할 때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왜 이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1차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쉽게 풀릴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미국과 했던 1차 협상 약속을 중국이 지키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우선 이 1차 협상에 대한 핵심 골자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용품을 더욱더 많이 써준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왔고 소비 위축이 와버렸다는 거죠. 거기에서 약속했던 만큼에 대한 미국에 대한 생산품들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소비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킨다는 얘기는 했지만 리컨스 총리가 나와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 사회로 현재 전환이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강경환 장관도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것이 코로나 사태 전으로, 전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슬픈 얘기예요. 요즘 학교 가는 애들도 보면 학교 교문 앞에서 체온 체크하고 교실 들어가서 교실 의자, 우리는 옛날에 이런 큰 의자 이런 책상이 있으면 여기에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빗금 치고 지옥에 넘어오면 내꺼 연필 넘어와도 내꺼 이렇게 했던 팔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시대의 책상이었다면 요즘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따로 따로 분리하고 심지어 여기에 투명 칸막이까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다시 한번 이런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조금 어렵다고 봐야겠죠. 상당히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미 지역사회에 대한 감염이 시작됐기 때문에 산발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대신에 이런 부분 자체가 왔을 때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 결국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물론 적은 인구는 아니에요. 3억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4배, 3배에서 4배 정도입니다. 인구 차이가 워낙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현재는 유통에 대한 직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 거기에 이 컨텐츠에 대한 온라인 소비가 상당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온라인 결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런 컨슈머 이런 온라인 상에서 컨슈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과연 과연 중국이 미국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그건 어렵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무조건 이 게임은 중국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미국도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하는 것들은 다 지지율 때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대리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도 이렇게 중국 대리기를 할수록 더욱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사실이에요. 강대 강 분야로 부딪혔을 때 국민들은 자국의 대통령을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본과 강대 강은 붙었을 때 우리 대통령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본 응원하는 빨갱이 매국노 이런 개념이라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적인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런 국가적인 애국신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지지율과 추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런 책임감을 면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중국 대리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대선 때까지 잠잠해지기 힘들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중국은 이때까지는 미국이랑과 거래를 하면서 하웨이를 때리더라도 아유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너희 콩 많이 사줄게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지금은 이제 바꾸죠. 어디로? 아 미국 필요 없어. 우리 너가 빼고 유럽 쪽에 좀 더 포커스 맞춰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저쪽으로 많은 거래를 할 거야. 이게 5G 정책으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유럽에 대한 시장을 5G를 우리 하웨이가 깔아주겠어. 5G 우리가 깔겠습니다. 물론 지금 연기가 됐지만 그만큼 유럽 시장에 의해서 적극적인 공략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합니다. 한미동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중국도 미국의 무릎을 끊기보라는 다른 여타의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을 확률이 높다. 쉽게 안 풀릴 것이다. 이게 상당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슈들이 11월달까지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주가적인 부분에서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이에 따른 내용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이런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4월달, 5월달, 6월달 주가는 상당 부분 움직여왔고 이번에 또다시 4월달, 5월달, 6월달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점점 시장은 둔감해진다는 거죠. 1년마다 대풀이 되는 부분 자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겁니다.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5월 4일날 5월 4일날도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 히토류 관련주와 대도 관련주를 총정리를 해서 그에 따른 관련주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었는데 그 주가 추이를 잠깐 보시면 오늘 사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당 부분 반등이 나타났어요. 왜 사료 관련주가 올랐을까요? 일단은 사료에 대한 원재료는 바로 대도와 옥수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계장 운영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보면 대부분 콩하고 옥수수랑 섞었던 것을 그런 부분 자체를 비료로 쓰는 사료로 쓰는데요. 이 가격이 대도를 수입하는 나라가 미국이 대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대도의 90%를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면 이 중국이 미국에 대한 대응으로 수입을 하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에서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없어지니까 가격은 내려가겠죠. 대도 가격이 내려갔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베네핏이 많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료업체가 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장류를 만드는 회사들 샘표라든지 간장, 고추랑, 된장 만들 때 콩 맛있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지금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우성사료 같은 종목군 오늘 상승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현대사료 사료 종목군들이 오늘 대부분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 역사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2019년도 4월달 5월달에도 똑같은 이슈로 인해서 오르는 모습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슈로 인해서 6월달까지 오르는 모습이 보여왔어요.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5월달 4월달 이때도 많이 올랐었고요. 좀 더 크게 놓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도 5월달 6월달이 또 많이 올랐죠. 어떻게 보면 계절적인 분위기가 맞춰서 지금 보면 이런 종목군들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 시기에 터졌다는 거예요. 오늘 샘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샘표가 지금 현재 대장동인데요. 이 주가도 역사적인 부분을 봤을 때 2018년도 2018년도 5월달 6월달 그 이후에 또 2019년도 5월달 6월달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더 시세가 이어가죠. 이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높습니다. 그리고 히토르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제 유니온 같은 기업들도 오늘 대신 한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쉬어가는 움직임이 마찬가지로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 올랐다가 한번 조금 소폭 쉬어가는 움직임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노바텍 같은 종목군들 어제는 상한가를 갖고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 그래도 이게 이대로 그냥 죽지는 않거든요. 장기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잡고 돌아서 올리겠죠. 마찬가지로 혜인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과열 종목이 진행되면서 잠깐 쉬어가는 이 움직임들이 나타났다고 봐야됩니다.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테마성 재료로 좀 더 들쑥 들쑥 할 수 있다. 저는 6월 달에도 이런 흐름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에 따른 관련주도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5월 4일 날 했던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유튜브 내용을 히토리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 히토리오 관련주로 엮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두 관련주가 샘표, 샘표식품, 신송홀딩스, 사조대림 그리고 사료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콩을 이용해서 뭔가에 대한 물건을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지금 이에 따른 수혜로 엮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5월 달에 말씀드렸죠. 꼭 알아둬야 되는 우리가 움직임이 나타날 때 미리 이런 종목군 섹터군에 있는 종목군이 같이 움직입니다. 샘표를 이 시간에도 세 번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같이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군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한 영상을 또 링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재택근무 관련주가 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조금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R-support, ECS, 링네트, 파스다컴, 마이티센 이런 종목군이 한번 움직였는데 상당히 정말 좋지 않은 뉴스죠.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이었고 확진자 늘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오늘 이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 흐름이 정박의 흐름은 아니거든요. 잠깐 한번 같이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R-suppor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힘이 좀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는데 이태원발 이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반등을 조금 붙이면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에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이대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니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정고점이었던 한 7,700원대 이 자리를 한번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어 보이고요. IT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IT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원격 회의 관련주로 엮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던 고점 이 6만 6,500원짜리 이 정도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작은 박스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요. 파수닷컴 파수 같은 기업들도 물론 오늘 쉬어가지면 다시 한 번 더 시세는 조금 바뀔 수 있고 마찬가지로 ECS ECS도 좋은 위치에서 뽑아내는 하반 자리를 테스트를 하고 밑고리로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양봉을 뽑아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자치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1봉상 가격적인 부분에서 앞에 이 부분이 트리거로 지금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반등파동이 최소 4,400원 이상은 돌파할 이번에 올라오면 이 자리에 돌파한다고 봐야 됩니다. 강하게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재택근무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순환매에 대한 가능성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라든지 또는 최근에 전기차, 수소차, 5G 그리고 저 PBR 관련주들도 최근에 순환매를 일으키면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결국 오늘 대부분 다 차익매물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것이 100%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을 선반영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금리 인하를 저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상하는 부분이 상당히 컸었고 그러면 주가는 주식은 지수는 항상 이런 호재에 대한 부분에서 선반영이 먼저 됩니다. 모멘텀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거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고 난 다음에 이것이 현실화가 됐을 때는 재료가 이제 노출됐으니까 차익매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우리 시장의 오늘 악재가 크게 발생했다.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중국 중시도 빠져야겠죠. 하지만 중국 중시도 안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선반영이 이미 주가에 들어왔었고 그에 따른 차익매물이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오히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수위에 대한 부분에서 수급을 잠깐 체크를 해보신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매도를 했고 그 부분 자체를 기관이 다시 한 번 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기관이. 그러니까 일부 차익매물은 나타났지만 시장 자체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부 차익매물일 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수는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차익매물이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 그리고 기관계에서 나왔지만 거기에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지금 현재 코스닥은 상당 부분 상승을 이때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지수를 엄청나게 올려왔다는 거죠. 코스닥은 쉬지 않고 사실 디렉트로 지금 419포인트부터 시작해 730포인트가 약 330포인트가 330포인트가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조정은 건전하다고 봐야 되죠. 건전하다고 봐야 되죠. 이 정도 조정도 안 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급락은 급등을 모르는 것처럼 현재는 급등 이후에 또다시 한 번 더 오늘 시장에 급락이 나왔어요. 장중에 빠졌던 것이 약 4%까지 빠졌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이 변동성은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가파르게 올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빠지면 뭐다? 기회로 봐야 돼요. 기회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 코스피도 장중 변동법 많이 나타났어요. 자, 이거를 분봉으로 딱 들어가서 보면 주가가 빠지니까 거래가 터집니다. 한 번 더 빠지니까 거래가 또 터집니다. 이 거래량이 이루어진다. 거래라는 것은 뭐예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손받김이 여기,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코스닥도 볼까요? 주가가 빠지니까 주가가 빡빡 때려 버리니까 거래량이 쫙, 쫙 터져 버려요. 이 거래량은 바보가 아니라 투메의 물량도 나오지만 그 투메의 물량을 누군가는 받았다.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한 번 더 지지점으로 활용된다는 거예요. 지지점으로 활용되면서 반등을 붙였어요. 자,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일 또 강한 흐름이 연출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자, 시장은 나쁘게 보지 마세요.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돈 앞에 장사 없어요. 금리나 했잖아요. 금리나 했잖아요. 가능성 있어요. 충분히 주식시장 강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 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 PBR주가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IT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T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혜를 보는 종류입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2019년도에 이슈가 됐던 것이 에듀파인 시스템이죠. 이제 우리가 유치원 3법 관련해서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회계를 투명하게 하겠다. 그에 따른 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만든 업체가 바로 이 IT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한국알코올. 한국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 확산되면서 실적에 대한 여지가 앞으로도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알코올 주가 눈여겨보시겠고요. 그리고 DIT까지 한번 같이 차트로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앞서 봤던 이 IT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고가군역에 대해서 고가군역에 대해서 자리를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6,500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거고 여기서 이제 투매가 한번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하단이 터져버리는데 자, 이 자리가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 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흐름 상의 맥점이 한 5,800원대가 되죠. 그 5,800원대를 중심으로 일부 이탈이 나오고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당기면서 5,800원대가 자, 분봉상으로 보시면 어때요? 이 거래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된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일봉은 속일 수 있어요. 일봉은 속일 수 있습니다. 주봉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올봉은 못 속일 거예요. 올봉은. 이건 만드는 차트입니다. 세력이 없으면 이렇게 못 만들어요.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국알콜 한국알콜은 이제 시세를 내면서 올라가는 흐름인데 이 흐름이 다시 한번 정고점이었던 자리를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같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DIT 자, DIT 같은 경우에 삼성 SDI 관련 사내벤처 기업이었습니다. 삼성 SDI 삼성 SDI가 최근에 잘 나갔죠. 이 기업이 하는 것이 이제 2차 전지 장비 검사 장비 필름 검사 장비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를 납품한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EUV죠. EUV 관련해서 국내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에 있어요. EUV 관련 극자에선 장비 관련해서 DIT와 PILOPTICS 두 군데입니다. 이 두 군데가 이제 키워드로 이제 노광기라는 키워드와 함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고 주가가 이제 빠졌던 이유가 발주가 지연됐습니다. 작년에 2월달에 중국 쪽에서에 대한 발주가 지연되면서 이 기업이 실적에 대한 타격을 입어버렸어요.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른 악재가 저는 선반영됐다고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중요한 맥점적인 위치에서에 대한 돌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오늘의 이런 거래량은 의미 있는 거래량을 보거든요. 7,45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중심으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절대 사수 자리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자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방에 빠질 때 거래 터진 것이 지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오히려 내일 시장에서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해보자. 삼성 SDI와 각별하다. 삼성 SDI나 이런 2차전지가 제거 판단할 때 이대로 이렇게 죽는 흐름은 아닙니다.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주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죽인다고요? 힘들어요. 세력이 그렇게 무식하잖아요. 그 부분까지 판단하시면서 DIT는 단위 여태 업체들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기여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는데 장중에 변동성이 클수록 우리에게 기회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변동성은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은 저희가 4월달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5월달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흔들렸지만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오늘은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변동성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손절문점 안 나갔습니다. 그만큼 5월달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6월달도 5월달과 비슷한 흐름이 될 거예요.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4월 추천주 내역인데요. 좋은 모습이었고 5월달도 곧 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도 최고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6개월 동안 제1등을 차지했었고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그렇게 힘든 시기 2018년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주식은 계속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익률을 제가 유지를 했었는데요. 그때 지수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았어요. 사실 2018년도 1월달이면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12월달까지 빠졌습니다. 2600포인트부터 2100포인트가 여기서도 지금 1년동안 500포인트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만큼 어느정도 운이 강운이 현재 저한테 꾸준히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운들이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혼자 해결하기 힘드신 분들은 워넷에서 이상로를 찾으셔서 함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베스트 수익률 스마트밴드도 유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혼자 해결하기 힘들다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종목을 좋은 기업을 항상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저를 만나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